하나님을 기뻐하면 회복과 축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과 친구가 좋은 일이 생기면 덩달아서 기뻐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가 동생이 오랫동안 공모시험 준비하다가 오늘 붙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좋았던지 그 자녀들이 다 어려움에 있었는데 어렵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한 가지 문제가 풀리니까 진짜 집에서 만세를 불렀대요. 만세 만세. 아버지가 얼마나 딸이, 딸 하나가 풀리니까 또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으면 만세를 불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는 장면인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기뻐하는 거예요.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해 주셨구나. 여러분, 과거 다위당도 하나님의 법규를 메고 들어왔을 때 억지로 춤춘 게 아니죠. 기뻐하면서 막 옷이 드러나는지도 모르고 막 춤추지 않았습니까? 저는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을 좋아하는데 사람이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사람보다 즐겨하는 사람. 똑같이 성교 가는데 권면받고 억지로 가는 것보다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번 성교를 통해서 나를 이래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죠. 억지로 가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사람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정말 피곤하고 착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성교 안 가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 여러분, 성교 안 가도 하나님 벌 안 주십니다. 예배 오는 것만 해도 기뻐하는데 성교 안 간다고 벌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체 아니에요. 우리와 그토록 교제하고 싶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답답한 게 어떤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쟤는 나랑 말이 안 통해. 진짜 쟤는 말이 안 통해. 여러분, 우리 친한 사람들 그러죠. 쟤는 척하면 딱이다. 척하면 딱이라는 건 뭐예요? 말이 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보면 예수님이 바리세인의 기도는 정제를 하시고 세리의 기도는 왜 기뻐 받으셨죠? 바리세인은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이게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 자녀라고 하면서 말이 안 통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뭐 주려는데 나는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축복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데 나는 벌 주기 때문에 그 벌을 피하려고 억지로 하려는 거.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 보면 중요한 인사이트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입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우리 삶이 만들어진다고 성경은 누누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있죠. 나도 모르게 누구 욕하고 있죠.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있죠. 여러분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립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잖아요. 장사가 잘 안 되잖아요. 학업 성적이 잘 늘지가 않잖아요. 관계가 참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이 얘기를 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뭐 잘 풀려야지 기쁜 말을 하죠. 늘 잘 안 되고 늘 어려운데 그런데 의도적이라도 좋은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슨 자기 긍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악기인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우리 삶이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웃겨도 막 박수치면서 웃으면 내 몸만의 무슨 장기가 움직인다면서요. 그래서 좋아진다면서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이거 성경에서 누구누히 강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자로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대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해요?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해라. 이 몇 가지 단어만 바꿔도 우리 인생이 놀라게 변화될 겁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10월은 정말 잘 될 겁니다. 아 또 10월 왔구나. 이게 아니라 10월은 정말 잘 될 겁니다. 우리 인생 진짜로 이 입을 통해서 변화된다니까요.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이라. 우리가 예수님 받아들이고 구원 받는데도 입으로 시인하래요. 입으로 시인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기 긍정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만든 다음에 피조물이 입에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간을 만들었는데 저 입에서는 맨날 썩은 게 나오고 누구 욕이 나오고 불평만 나온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렵지만 그 입에서 계속 좋은 말들이 나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외국어 할 때 진짜 핵심이 뭡니까?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과 매일 읽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메일을 안 읽으면 절대로 외국어는 밖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는요. 되는 것 같은데 늘 읽지를 않으면 아웃풋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읽어주면요. 몇 문장이라도 읽어주면 외국이긴 하고 말이 나와요. 굿모닝? 말이 나온다니까요. 아침은 자완. 근데 말은 안 하고 눈과 귀로 하면 10년을 20년을 하더라도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 삶을 놀랍게 바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자기 긍정 아닙니다. 우리 피조물의 하나님의 본분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고 왕상 8장에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 옆에 봉헌 시편을 드리죠. 그때 다 이 말로 외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회복과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입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입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고백하자.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를 같이 하면 시너지가 나타나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벽 완성을 한 다음에 느에미아가 성두들을 반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반은 에스라가 이끌고 성 위를 쭉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느에미아는 또 반을 이끌면서 쭉 돌면서 찬양을 했어요. 이거 보면서 저는 여리고성이 묵상되더라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오늘 본문은 성을 쌓은 건데 무너뜨릴 때도 어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 돌고 총 13바퀴 돌았죠. 그때는 무너뜨렸습니다. 성전을 세울 때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돌았고 무너뜨릴 때도 여러 사람들이 돌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벽을 세우거나 또 성벽을 미리 사찰할 때는 어땠습니까? 느에미아가 아무 소리에 앉아지 않고 밤에 조용히 혼자 돌았어요. 계획을 했어요. 성벽을 무너뜨릴 때 어땠습니까? 백성들이 아무 얘기 안 하고 막 돌았어요. 그런데 성벽을 무너뜨릴 때는 소리쳤어요. 성벽이 다 완성된 다음에는 감사 찬송을 통해서 소리쳤어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떠벌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조용히 하는 거예요. 조용히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돼요. 내가 떠벌리면요. 느에미 앞에 있죠. 온호평지에서 막 얘네들이 나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대요. 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확장하려면요. 뒤에서 시기하는 자들이 나를 시기하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조용히 해야 돼요. 돈을 벌 때 조용히 해야 돼요.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조용히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조용히 해야 돼요. 조용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딱 성취시켜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 찬송을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반대로예요.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나 이번부터 진짜 공부한다. 나 이번부터 무슨 사업한다.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기도하면서 조용히 하기를 원하세요. 나중에 끝난 다음에는 입술로 감사 찬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 같습니다. 그리고 왜 같이 하는 게 중요하냐면 성경이 원리예요. 항상 예수님께서 혼자 다니지 말고 두세 시 같이 짝을 이뤄서 다니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한 후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짝을 이뤄서 전도했죠. 바울과 신라가 짝을 이뤘고 또 바울과 디모데가 짝을 이뤄서 복음진 거였습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홀로 속이하겠다. 그냥 나는 사람들을 인간 가니까 너무 힘드니까 수도원 영성으로 혼자 살아가겠다.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합하라는 거예요. 같이 할 때 시너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같이 동역할 사람, 같이 일할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같이 했습니다. 능력이 뛰어났는데 왜 계속 짝을 이뤘죠? 왜 디모델을 만난 것입니까? 왜 디도를 만난 것입니까? 왜 신라와 같이 일하는 것입니까? 같이 하면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양육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도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이끄는 청년팀 한 팀은 제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우리 팀에서 매일 성경 한 장을 읽어서 팀방에 올리자. 그래서 월요일부터 줄까지인데 자발적으로 매일 성교지 가서도 올리고 다 올려요. 추석 명절에도 다 올렸어요. 여러분 하루에 한 장, 5분이 뭡니까? 1분이면 1분은 좀 심합니까? 1분이면 전 사실 읽는데 아무리 늦게 읽고 기어서 읽어도 5분이면 읽잖아요. 그런데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읽으면 1년에 주일 50일 빼면 300장이거든요. 여러분 신학생들도 이렇게 사역 바쁘게 돌아가다 보면 1년에 300장 못 읽는 사람 허다합니다. 허다하다니까요. 그렇다면 한 장씩 300장 읽으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장만 읽으면 한 장만 읽게 되겠습니까? 다른 것도 읽게 되죠. 제가 매일 하는 게 왜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언어도 매일 하다 보면 어제 했던 게 오늘 탄력이 받아가지고 그 감이나 이게 계속 살아서 계속 죽지 않고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매일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할지인데 이렇게 성경을 하루에 한 장만 읽어도 얼마나 그 힘이 크겠어요. 그런데 이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한 장씩 읽으니까 밤에 자기 전에도 팀원들 하나씩 읽었구나 또 나도 한 장 읽고 자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해요. 여러분 왜 새벽 기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같이 기도하는 곳에 더 축복해 준다고 약속해 줬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와 함께 한대요. 물론 혼자 기도한다고 함께 안 하는 건 아닌데 두세 사람이 임하는 곳에 특별히 임한대요. 성령이 임한대요. 이거 예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철야 때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때 나와서 기도하는 게 그냥 억지로 와가지고 하는 걸 넘어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고 기도 더 잘 들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구두 닦을 때 그 구두방 아저씨가 그런 얘기예요. 이거 집에서 닦으면 이상하게 이렇게 안 닦인대요. 연장이 있고 터전이 있고 해야지 그렇게 잘 닦인대요. 너무 자기도 신기하대요. 집에서 닦이면 그렇게 안 닦인대요. 여러분 같이 하면 상대의 장점을 받을 수 있고 그 안에 회복이 있고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느에미아가 여러 가지 회복시키죠. 11조 회복시키고 레인들한테 안 줬던 제사장들한테 못 냈던 거제물과 천열매도 회복시키고 여러 가지 이방 결혼도 회복시키고 여러 가지를 다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느에미아의 원래 직분이 뭡니까? 목회자 아니었어요. 이방 땅에서 술 맡은 관원인데 자기 일들 잘 감당하니까 이러면 얼마나 크게 쓰임 받습니까? 에스라만 목사님이라고 크게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직분 감당하니까 느에미아를 통해서 많이 모든 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목사라고 상급 많이 받는 게 아니겠죠? 그냥 내가 맡은 일들 주변 사람들 다 회복시키고 좋은 지도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 섬기면 얼마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의 삶이 회복과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첫 번째 단추가 뭐예요?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마디도 좋습니다. 두 마디도 좋습니다. 늘 불평하고 늘 짜증내고 늘 사회나 여러 가지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말보다는 오늘 좋았던 것을 한 마디 뱉고요. 내가 우리 조직과 이 교회를 위해서 긍정적인 얘기 한 마디 던지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고 인격적인 교제예요. 또 하나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는 데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새벽기도 한 번 오는 거는 혼자 기도 여러 번 하는 것보다 분명히 강한 역사가 있습니다. 철학 때 같이 기도하는 건요.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더 강력한 기도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홍대세교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 삶이 모두 회복되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입술을 통해서 또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함을 통해서 내 삶이 온전히 바뀌고 오늘 철학도 모두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한 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세상에 좋은 일보다는 안 좋고 불평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입술이 늘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출근하면서 기쁨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새벽기도 철학 같이 임재하는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기도의 시너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의 첫 번째 명입니다. 1 przyp1 1ți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